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UBS의 크레딧스위스 인수에 따른 선박금융점검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박금융이란 선주가 신조를 발주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주는 선주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SPC입니다. 부동산 PF와 흡사합니다. 신디케이트를 주선한 금융기관은 특정 분양사업장에서 생겨날 분양대금이나 중공 후 건물 가치를 담보로 본 PF 대출금을 기표합니다. 선박금융 또한 용선계약한 용선주로부터 SPC가 받을 용설료나 인도될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이 발생합니다. 투자 여력이 있는 선주라도 SPC를 활용한 선박금융은 필수입니다. 선주가 신조를 발주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하는 투자입니다. 문제는 선박 한적당 성과가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대주가 요구하는 에퀴티 비율만 충족하면 타인 자본을 활용해 자기 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추가 발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운임과 더불어 금리가 선주들의 선대 확장 수요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선주가 도사하는 일이 발생해도 이를 선박과 절연할 수 있기 때문에 SPC에 대한 대주의 채권 회수 안전장치도 갖춰집니다. 따라서 선박금융의 차질이 생기면 신조 발주를 계획 중인 선주라도 투자 결정 시기를 순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피인수 이후 그리스 소재 선주들의 신조 발주 지연, 기존 발주 신조의 대금 지급 차질을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한 UBS가 크레딧 스위스의 기존 선박금융 포트폴리오를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금융기관의 그리스 선주형 선박금융 노출도의 11%가 크레딧 스위스 비중일 정도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그리스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크레딧 스위스의 기존 선박금융 노출도 감소가 국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기존 채권 양도 가능성이 크며 기표 당시보다 담보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양수도 거래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조선사들이 그리스 선주들과 기존의 체결한 건조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조 대금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선주들의 신조 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책은행, 국가별 보증기관과 연계한 시중은행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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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